흠신 두들겨 맞고 있는 두 명의 야쿠자 학생에게 조차 맞고 다니는 삼류 야쿠자 조지 그리고 그의 부하 요이치입니다 10년 후에도 야쿠자의 조직원인 조지는 별 볼일 없는 삼류 야쿠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요이치은 위치는 조직의 거물이 되어버렸죠 조지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뒤쫓는 쿠로카와 조직원들 비참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 10년 전의 상황입니다 조지는 자신이 죽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행동하는데 어제 느껴진 고통으로 자신이 죽지 않고 10년 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깨닫는 조지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부하 요이치 오늘은 조직포스의 출소에 출소해 자세히 말하지 못하고 그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직의 간부 에바라입니다 야쿠자 에바라는 돈 계산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며 10년 뒤에 조지를 구조조정을 하려는 인물입니다 며칠 뒤 오늘은 조지에게 중요한 사건이 반복되는데 바로 미래의 아내입니다 10년 전 조지는 술에 취해 아내를 집으로 보내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벌였죠 그래서 조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조지의 미래를 바꿔줄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는데 조지가 알고 지내는 호스티스 카오리입니다 그렇게 미래가 바뀝니다 며칠 뒤 에바라에게 갚을 돈이 있는 조지의 형님인 사야만 조지의 미래를 바꿔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천 그러나 나중에 입배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죠 미래를 알고 있는 조지 과거에 자신이 자주 했던 사설 경마에 돈을 투자합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대로 일이 흘러가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 돈을 받으러 오네 에바랑 사설 경마에서 딴 돈을 들인다고 하는 조지 아깐 데 노미야는 화이토와 수이오 비시하 라이테 키맛텔루니야 そのときにハローたる 사야마ちゃんの借金は 今日の7時가 기엔야 それまでにハローてもらえへんかったら お、おい 약속 도리 사과의 빌을押さえるて 아깐 時間切れ야 하지만 그때 やりましたよ兄貴 終わら 一千万 ご苦労 まだ7時前ですから さ、一千万お改めください 城外でも買ってたんだよ あんたはええ根性しとるわ 그게 당한 에바라는 분노합니다 あんたらがナメタマネシクサって でも兄貴 ちょっと面白いもんが 아까 담보로 잡은 조지의 배지입니다 ジョージのもんらしいですよ エバランは エバランは グッベッチを 다른 조지に 넘겨주고 ちょっと面白いもんが 手に入ったからなんすよ こりゃ オタクのバッジでしょ ん? ん? あの 何か ジョージ てめえ ダイモンどうした? あ え いや スンスンジャンコ 하던 조지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ダイモンってのはな 俺たちが命がけで 守らなきゃならんものの 象徴なんだ いっかやナーバリをあらして ジョージ てめえが得られたら 骨を拾ってやる いいか? クロー監督から 必ずダイモンを取り返せ 그 일로 인해 サヤマン은 간부들을 찾아가고 俺が作った足をネタに エバラに追い込みかけられまして ジョージが 兄貴に頭下げさせて たまるかって 大穴に金全部ぶっこんで その時の種線作るのに ダイモン使ったみたいなんですよ 고민에 빠지는 두목과 큰형님 大穴に金全部ぶっこんで 大穴に金全部ぶっこんで ひたしと一緒に ジョージ手伝ってやれ ケツは俺が抜くってやる ボスと ジョージをあきるんだ 구조조정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찾아가는 ジョージ 大穴に金 크루가와 조직의 배지 1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지를 구하러 온 두목과 사야마 두목은 분위기로 크루가와를 압도하고 조지를 데리고 가죠 조지는 목숨을 부재했습니다 타쿠잔 대학의 음원부 삼총사입니다 화가 난 야쿠잔은 무기를 꺼내들고 그런데 그때 한 번 죽었던 조지는 무서울 게 없었는데요 야쿠자를 단숨에 쓰러뜨립니다 부하로 받아달라고 하는 삼총사 조지의 새로운 부하들입니다 에바라는 그 땅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때 에바라의 머리를 스치는 좋은 생각 조직의 간부 나카니시는 이 불량어음을 받아오라고 일을 맡기는데 암흑 원래는 보스의 손에 들어갔어야 하는 어음 그러나 미래의 일을 알고 있는 조지에게 이 불량어옴은 기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정안은 야마쿠라카죠 마음이 약해진 조지는 돌아가는데요 야마쿠라 인쇄소의 가족은 야반도주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조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가족들을 추격하는데요 야반도주한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조지와 부하되 5천만원 권리증입니다 조지는 공장과 자택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미래의 두목이 5천만엔을 벌어들인 것은 이 자택의 권리증을 은행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받으신다 자막을 받으신다 다음날 인쇄소에 집을 누군가가 침입합니다 같은 시간 은행을 찾은 조지 자신이 아마쿠라 저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현재 은행이 계획하는 인쇄소 부지의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돈을 주고 구입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지금 인쇄소 땅에 걸리는 자신들에게 있고 조지가 사기를 당했다며 비웃는데 건물 가격을 물어보는 은행원들 미래의 보스가 은행에서 벌었던 5천만엔 이상을 부른 조지 며칠 뒤 은행도 다른 조지계의 야쿠자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야쿠자 조지계 두목 타카야만은 허튼 짓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지도 그냥 당하지 않고 조지계의 간부 낙하니시를 불렀습니다 나카니시의 도움으로 다시 주도권을 잡는 조지 결국 은행으로부터 8천만엔을 받아냅니다 며칠 전 타카야마 조직원들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한 부하에 병문안을 오며 동생들을 챙겨주는데요 이제는 인류 야쿠자가 된 조지입니다 자기 동생들에게도 잔무가 아닌 야쿠자의 일들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카오리를 만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버블 시대 야쿠자의 삶을 그린 작품이자 1993년 애니로 발매되었던 엠블럼 테이크2 많은 감상 부탁드립니다